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후반기 울산시의회 첫 임시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의장선출 문제로 파행이 이어지면서 추경 예산안 처리 등의 차질이 우려됐지만 최악의 경우는 면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 의장 자리로 인한 갈등의 불신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장선출 문제로 진통을 겪던 울산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흘간의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간 내부 갈등으로 당초 7월 중순 예정됐던 임시회가 두 달여 만에 열리면서 이번 해기에 다루진 안건은 평소의 2배에 가까운 76건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와 조례는 사업 시행 이후 일주일이나 뒤에 처리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의장 직무대리 체제 속에서도 상정된 조례안 33건, 추경안 등 전체 안건 76건에 대한 심의활동은 순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의장선출 문제로 인한 의원들의 갈등에 고른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조속한 파국 수습을 위해 의장 재선거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의장선출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안수일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내 내부 결석에 걸림돌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기류가 형성 중입니다 하지만 의장 직무대리인 김종섭 부의장은 소송 결과 이후 논의할 문제라며 재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거치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탈당이라는 강수를 선택한 안수일 의원 역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장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근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는 왜 소통을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정 논의 과정 없이 다수가 그냥 단합해서 결정지어 와가지고 거기에 따르라는 것은 정말 민주적인 이런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10월 10일 11시로 잡히면서 지리안 법정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의장선출 논쟁의 당사자인 이성용 의원 역시 소송 참가 신청서를 지난 8월 29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제시앤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주군이 내년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울주군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합니다 울주군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울주군민이 평일 오전 6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7시에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를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업소는 경부고속도로와 활천과 통도사 영업소와 동해고속도로 범서, 문수, 청량, 온양영업소, 울산고속도로 울산과 서울산영업소 등 9곳으로 법인 차량이나 임차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TX 임 남창역 정차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어제 이순걸 군수에게 KTX 임 남창역 정차를 염원하는 울주군민 10만 7천여 명의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박순동 범군민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KTX 임 남창역 정차는 23만 울주군민의 수건이자 남북권 신도시 개발의 핵심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걸 군수는 울주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남창역 정차의 당위성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울산과 경주, 포항 등 해울름 동맹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참가합니다 해울름 동맹은 이번 박람회에서 공동홍보관 운영과 관광설명회 개최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판촉 활동을 펼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해울름 동맹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관광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교통 후 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이행돼 대규모 개발 지역의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의회가 재추진한 정당 현수막 전용 개시대 설치 관련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열린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개 광고물 관리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개정안이 행자부로부터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통과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전용 개시대 설치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기존 조례가 무효화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5개 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어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고 말했는데 선관위가 내사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나옵니다 앞서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영길 중구청장은 다음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종훈 동구청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았던 올해 3월 울산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노동당 후보 4명의 선거사무실을 잇따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구청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여러 정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소를 단순 방문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공직선거법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내사 종결한 사건이 제3자의 고발로 재판까지 오게 됐다고 말해 선관위와 검찰의 유권해석이 달랐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김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거는 다음 달 18일 내려집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법조계는 구청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길 중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집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도 부분 파업을 벌인 가운데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과 관련해 4측이 내놓은 제시안을 거부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열린 21차 교섭에서 4측은 기본급 10만 2천 원 인상과 경려금 400만 원, 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20억 원 출연 등을 첫 제시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제시안을 거부했고 오는 10일과 11일에도 부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구군 공무원 등 12명으로 6개의 특별 감시반을 편성해 추석 연휴 전후 3단계로 나눠 특별 환경 감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13일까지는 대기수질 배출업소 657곳에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등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수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철 진드기 감염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울산 지역 각 보건소는 추석 연휴와 함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맥의 감염병이 자주 일어난다며 예방을 위해 긴 옷을 입고 입었던 옷은 곧바로 세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진드기 맥의 감염병인 찌찌감우시증과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은 각각 177건과 3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무역항 주변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어로행위와 선박수리, 공사작업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울산해수청은 단속뿐만 아니라 선박 통항로 주변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변 해녀들아 작업해상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안전운항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오는 19일부터 울산지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울산교육종단연구 2024 본조사에 착수합니다 울산교육종단연구는 울산지역 학생의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10년간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과정 등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조사 대상은 초중고 3개 학군으로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 내년엔 중학교 1학년, 오는 2026년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입니다 한때 전국 최대 바지락 종폐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울산 태화강 바지락 어장이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이후 생태계 오염으로 바지락이 사라지면서 결국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어민들이 바지락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물속에 가라앉은 폐기물을 수거하고 어장 정화 관련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옛 명성을 다시 찾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산 태화강 바지락 어장 한때 전국 바지락 종폐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본격적으로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강이 오염되자 1987년 어획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태화강 살리기 운동으로 생태환경이 나아지자 27년 만인 지난 2014년부터 조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몰아친 뒤 다시 오염되기 시작해 어획량이 급감하더니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바지락이 사라지면서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최근 바지락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총면적 146헥타르에 달하는 이곳 태화강 바지락 어장에 가라앉은 쓰레기들을 수거합니다 한동안 조업을 할 수 없어 어장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어민들도 힘을 내 끝도 없이 나오는 폐기물을 건져올립니다 남구청은 폐기물 수거가 어느 정도 완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음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바지락 종폐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태화강 바지락 어장 이번 사업을 통해 과연 바지락 어장이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드론 인명구조 수색 시스템 개발에 착수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반 인명구조 수색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학습 데이터 수집과 AI 솔루션 모델 개발 등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울산지역 재난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 대표로 제25회 전국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한 전하초등학교와 동아나라 어린이집이 최우수상과 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4일과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7개 시도 35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 전하초등학교는 땡큐포 119로 참여해 초등부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동아나라 어린이집은 해결사 119를 불러 유치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 해안카페 건축설계 공모단선작으로 건축사 사무소 이수에 로프로프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늘지구 해안카페 건립에는 총 10억 원이 투입되며 동구 일산동 1003번지 1원에 연면적 295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이번 한 달 동안 울산지역 학교 5곳에서 울산역 학교 급식 권장식단을 시범 운영합니다 권장식단은 성장기 학생들의 발달 촉진과 학교 간 급식 수준 편차 최소화를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의 표준안으로 시범 운영 학교는 삼남초와 옥현초, 월봉초와 무거중, 강남구입니다 교육청은 4주 분량의 식단을 각각 개발해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울산지역 모든 학교에 권장식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울산 동구보건소가 손씻기 체험 뷰박스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뷰박스는 세균 역할을 하는 형광물질을 손에 묻혀 손을 씻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잘못된 손씻기 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위생기기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무상 대여 서비스는 오는 12월까지 최대 5일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동구보건소 감염병 대응팀으로 사전협의 후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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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